경남고등학교로 졸업하고 본교 06학번 물류통학과 졸업생이 이탁건이라고 합니다. 현재 SITC라고 중국계 해운선사에 산 지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나에게 동서대란 젊음의 시작 그리고 힘찬 사회로 앞에 나가기 위해서 조금 더 나를 가다듬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추억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. 대학생활 중 꼭 해봐야 되는 것은 여행 꼭 여행을 꼭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연애 연애도 있다면 이 감성으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꼭 연애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의 진로, 삶에 대한 진로를 꼭 빨리 결정을 하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강연에도 말했지만 무의미하게 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무의미하게 놀지 말고 그 와중에 또 여러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또 차근차근히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고 나의 삶을 위해서 나중에 나아갈 방향으로 꼭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